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요거는 곶감입니다. 곶감 저희 동서네 어머니께서 직접 말리신 거예요. 그래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길래 리얼 사운드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동서 감사해요. 판매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드시려고 만드신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생겼어요. 색깔이 너무 예뻐요. 매우 맛있게 먹고싶어지는 거 같아요. 매우 맛있게 먹으려고 쓰시는 거 같아요. 매우 맛있게 먹으려고 하죠. 매운이 좀 더 맛있어. 매우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매우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매우도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굉장히 꾸숙고 달고 지금 먹은 것들은 식이 없었어요 더 예쁘게 생겼다 너무 잘 안나오구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. 마카롱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건 뱃잘한 느낌 너무 맛있고 잘 먹으면 좋아요 잘 먹기 좋은 느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볼 고구마 치즈볼 아삭아삭 자 똥똥 잘 먹었어요 진짜 달고 꼬숩네요 저한테는 과자 초콜릿 빵 이런 것보다 떡 곶감 쌀 튀긴거 이런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는 달달한 티저드도 갖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